2015년 13번 사관학기업법 기출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점짜리군요. 자 우선 단어수거를 확인하고 갑시다. Obstacle, 뭡니까? 장애물, 방애물. Hybrid, 잡종, 튀기. Power, 동사가 되면 몸에 동력을 공급하다. 그 다음에 Hood, 자동차의 엔진 뚜껑을 얘기하는거지요. 그 다음 Potential, 잠재적인 Breakthrough,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약진, 전진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Prototype, 원형, 기본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Lysum, 그러면 Ritume, 가장 가벼운 금속 원소를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Increase, Increasing. 무얼 묻는거지요? 동사냐, 동명사냐를 묻고 있는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묘목적어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 To라고 하는 전치가 있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와야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옮겨봅니다.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increasing a hybrid car's range is the weight of the battery.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배터리의 무게인 것입니다. 보다 더 강력한 배터리는 보다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역시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A newly emerged concept of hybrid car which can hold electricity in its doors, food, and so on is drawing attention as a potential breakthrough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자, 창문이나 후드나 기타 등등의 전기를 간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 나타난 개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그러한 획기적 발전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B번, reduce, be reduce. 뭘 묻는 거죠?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석해 보면 얘가 주어지죠? 얘가 목적입니다. 우측에 목적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능동형태입니다. 그래서 reduce가 정답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researchers have already started experimenting with a prototype electric vehicle with an energy storing trunk floor.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에너지를 저장하는 트렁크 바닥을 가진 전형적인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whose extra energy storage could reduce the battery's weight by 15% 그것의 추가 에너지 저장은 15%까지 배터리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them themselves 뭡니까?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냐, 아니면 제규대명사냐를 묻고 있지요.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이면서 문장이 내부의 주어인, 그리고 의미상의 동사인,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목적이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them themselves가 답입니다.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ultimately, if this new technology reached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ithium-ion battery, 궁극적으로 만일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효율성에 도달한다면, cars of this sort could stor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themselves for 80 miles in a very far such as the roof or the doors.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들은 지붕이나 문과 같은 배터리가 없는 부분에 80마일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합니다. A가 뭐였습니까? 였지요. B는 능동형이었습니다. C는 제기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늘 단어 수건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장애방해물 Obstacle 잡종튀기 Hybrid 뭐뭐의 동력을 공급하다 Power 자동차의 엔진 뚜껑 Hood 잠재적인 Potential 과학기술 등의 획기적인 약진진전 Breakthrough 원형, 기본형 Prototype 그 다음에 Rhythm Rhythm 이었습니다. 수고해